왜 내가 이러고 싶다오 왜 내가 이러고 싶다오 어머니!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오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오 이게 그리 고미였단가 그들은 배불리 먹고 고객스러운 상점에 들어가는 나는 여기에 남겨져서 하는 운동만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이러고 싶다 왜 내가 이러고 싶다 왜 내가 이러고 싶다 왜 내가 이러고 싶다 어머니! 이거 해 두고 말하고 건강 자고 다 빨리 해 먹고 싶은 거 없지 못하고 해가 고파고 참아야 돼 왜 내가 이러고 싶다 왜 이러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임 왜 이러고 싶다 왜 이러고 싶다 어머니! 어떡해 살아야 돼 어떡해 살아야 돼 APP project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